초청가수 한 분 모셨습니다. 방송활동으로 완전히 바쁜 아주 분주한 가수인데요. 손정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밤빛 아침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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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매일 년의 아네와 눈에 손 안은 시원한 옷걸음으로 사르지 아, 잊을 수도 없네 내 말도 못 잊지 내 말도 못 잊지 내 말도 못 잊지 오늘 날이 오는 날 헤랄벨 안이 아시 내 말도 못 잊지 내 말도 못 잊지 밤 Нıt 같이 이번 Dank Scripture 쉬만 놓고 꿈을 살리지 아 아 아 아 아 잊을 수가 없는 내 영혼을 꿈이 안았지 내 영혼을 꿈이 안았지 내 영혼을 꿈을 꿈이iotઇ 하여행의 명치 동시에 나아 그는 insight 감사합니다.